아, 느낌 어땠어요? 아, 시원함을 얻어서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아이스크림은 엄청 많이 먹을 때 아니면 시원한 느낌? 아, 여기 아프고 있잖아, 여기 아프고 있잖아 통기 말고 아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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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아! 비ии! 와아! 와아! 와!!! 이겼다아! 으아, 으아! 민수아, 너는 간 거 맞죠? 하하하하 우리가 졌다. 우리가 졌다. 잠수 백호 잠수. 아 좋다. 잠 갈게요. 뉴질랜드산 청정빙하수로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즐긴 병만족. 자 이제 진짜 빙하 위로 올라설 차례입니다. 비탈길을 조심조심 내려가 드디어 멀리서 보던 그 빙하 위에 난생처음 발을 내딛습니다. 자 드디어 빙하 위에 올라섰습니다. 뒤에 한번 보실까요? 이게 다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. 근데 야 이 스케일과 이런 뭐 포스 이런 것들을 따라 올 수가 없어 진짜. 이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거야 이거를. 위대하다고 그럴까. 와 근데 너무 눈뜨기가 힘들어서. 저거 이렇게? 비하가 있으니까 너무 예쁘시네요. 예 equus이 알았어요. 이거 저 내일? 아 예. 반사판 젠들 없죠? 야, 이 꽃사지? 이 꽃사지? 이 꽃사지. 이 꽃사지. 이 꽃사지. 어떻게 했는데요? 얼음을 조금만 파면 안에 푸른 비칩니다. 오, 그러면. 우와. 깨끗한 비칩니다. 오, 진짜 좋네. 냉동이 한 100년 이상은 되는 거 아니에요, 그쵸? 몇 천 년? 몇만 년. 우와. 이건 박수. 빙어온 기념으로. 먹어야죠. 빙어예요? 탄 있어요? 얼음? 한번 먹어봐야죠. 뭘요? 술을요? 고생하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대학생이 빙아 아이스크림 한번 만들어 드십시오. 에이!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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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첫 골! 조금만 줘. 조금만 줘. 반 떨어졌는데 잘 됐어. 연유간도. 이거야. 이거야. 연유아시지. 어? 자, 정원아 네 받자마자 얼었어요 감사합니다 자 형 안 될 수 없네 어? 형 싸였을때요 오늘 하룻구리 김건 먹었을때 약간 찝찝한 기분 같은 거 있었는데요? 찝찝한 기분? 그런 기분이 전혀 없습니다 아까 상상만 하던건데 빙하 뭐 이런데 볼판에서 그걸 갈아서 박혀있어요 우와 우와 이제 너무 맛있어 이거 다 된거에요 빙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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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베베트 빙하 베베트 비하 베베트 우와 이기들 우와 잘하네요 자연한 음 와 제일 비싼 지금 팥병수를 먹고 있는 거예요.